뿅 아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벌써 여름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 그쵸? 봄 즐길셔도 없이 여름이 돼가지고 아 농장도 온도가 쭉쭉 울고 있어요 이거는 자 파메리 핑크입니다 이게 해가 떠 있을 때 보면은 더 이뻐요 이 이파리가 얇고 이게 얘가 특이한 점이 꽃잎이 얇고 섬세한데 색깔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오래가 아 대단한 일이에요 그쵸?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꽃이 섬세하고 빨리 지든가 꽃이 튼튼하고 오래가든가 리트성 같은 건 오래가잖아요 튼튼하니까 이파리도 얘는 이렇게 얇은데 얇은데 근데도 꽃이 오래가요 지금 파메리 제가 이거 핑거가 하나 이렇게 그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이거 그 아직 안 핑거 어 그거에다가 어 났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문자주세요 이거 6만원 5만원입니다 요정도면은 5만원 밥 좋은게 6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귀한 것도 보여드려야지 자 이게 어 덴드로비움은 교배족인데 아 이름은 이름은 사라졌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굴페다가 이렇게 두개를 해놨는데 두개가 다른 꽃입니다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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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그 아다스트라랑 아필럼이랑 그 교배족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어 아필럼은 얘기가 여기 털이 달렸는데 아다스트라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얘 지금 얘는 노란 야 진짜 이거 계란후라이가 정확히 계란후라이가 이렇게 탁 있네 그리고 얘는 백세 얘 지금 어 이렇게 보여도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좀 약간 어 여기 새촉 나오네 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여기도 새촉이 이렇게 탁 나오고 있네요 이게 고아에 달려가지고 새촉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 위에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어 여기 나온다 나오죠 아 네 얘는 무늬 하하하 가격 무늬하세요 자 그리고 어 이거 제가 이거 하나 피어있길래 우리 꽃을 제대로 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낮에 보면 꽃이 또 다르잖아요 그쵸 얘가 뷰티하모니입니다 뷰티하모니 아 얘 꽃 너무 이쁘죠 그리고 지금 향기가 얘는 덴드루비움 중에서도 약간 상쾌한 향기가 납니다 아 달콤한 향기가 나잖아요 덴드루비움들은 얘는 그중에서도 약간 상쾌하게 과일향 같은 게 이렇게 좀 납니다 얘 이거 몇 개 더 있어요 15,000원입니다 아 15,000원이니까 레드돌 내가 이거 지금 찍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레드돌이 좀 있어요 레드돌이 얘도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이거 그 뿌리 이렇게 붙은 거 보이시죠 얘는 화분이 작아서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화분이 좀 커서 이렇게 붙지는 않았거든요 얘는 화분이 작아서 15,000원 얘도 15,000원 레드돌은 또 이제 2차로 이제 한여름 빼고는 거의 나오거든요 해가 좀 세면 여기 지금 얘도 이제 통실통실한 게 여기 안에 물려있어 세촉이 나올 때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드돌은 큰 거 사면은 아이 그냥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게 이게 특징입니다 아 이거는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가 있고 아 얘는 얘는 좀 너무 안 좋다 얘는 떼고 아우씨 아파트 전원에 어 자 필요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가고 끕도록 하고 이거 레드돌 이거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이거 그냥 25,000원 받을게요 이거 이거 화분이 15cm 화분이에요 꽃대도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거 얘는 안 친다 쳐더라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물렸고 여기 이거 물리고 이거 물리고 이거 물리고 아빠 사진 찍어요 영상 찍어요 어 이거 물리고 이거 물리고 이거 물리고 여기 그리고 얘는 추가로 여기 또 이렇게 올라온 애들에서 꽃대가 또 이렇게 다 물릴 겁니다 그러니까 얘 뜻이 얘는 이제 어 25,000만 주시고 얘는 3만원 주세요 조금 더 밥이 좋습니다 어 얘는 얘는 꽃이 좀 별로고 더 좋은 거 보이더라 이제 자 얘는 뭐 초기 무지막적이 나왔죠 근데 얘는 이제 초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꽃이 다 물리진 않았는데 어 얘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늘이 있어가지고 다 안 물린 것 같아요 그 해가 좀 센 데로 하면 다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도 나오고 이제 가을에 또 2차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한여름에 아주 덥지만 않으면 나오거든요 베란다에서 1년 내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얘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제 초기 나올 때마다 하니까 근데 얘는 이제 그 분갈이를 한 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어 뿌리가 완전 붙었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촉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그냥 3만원만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필요하신 분만 문자 주세요 우리 이제 문자 번호 옆에 띄워드렸죠 아 그리고 이제 아 파메리 향기 한 번 더 맡고 아 파메리 향기 아 이게 무슨 향이 나냐면 베이비 파우더 향 이 나는 향수 있죠 그 분냄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이비 파우더랑은 좀 달라요 분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제 향긋하다는 얘기에요 이제 기분 좋은 향긋한 향기가 납니다 지금은 오늘 다 향기가 좋은데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자 얘는 와 이 꽃은 저희가 이제 몇 번 안 보여드렸는데 개수가 별로 없어요 이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예요 우리 농장에 있는 거 다 1년에 나온 거 다 어 다섯 개 근데 이거가 이제 큰 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꽃은 꽃이에요 얘가 좀 핀지 좀 대서 이렇게 근데 연한 노란색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체리처럼 딱 붉은 점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체리비입니다 체리비 여기 요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꽃대가 3대 얘도 3대 4대 이것도 이것도 물린 거 같아요 어 4대 이것도 3대 아 얘는 2대네 요거는 하나 둘 셋 네네 네대 요거는 1대 아 그러면은 그 그 가격을 정하자 이렇게 네대 짜리는 네대 짜리 2만원 아닌거는 그냥 15,000원 선착순 어 아 얘는 18,000원 받아야 되는데 어 어쨌든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이거 이게 다니까 뭐 제가 이제 짧게 이렇게 찍는 겁니다 지금 아 이거 체리비 이렇게 하고 레드돌도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것도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큰 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올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품을 키우면은 레드돌은 너무 좋아요 레드돌은 우리 이제 그 우리 아빠가 그래도 좀 레드돌은 잘 키우거든 어 여기 이거 지금 탄 자국이 있는데 이거 이거 그냥 손질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파리가 많으니까 얘는 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대품이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정도 선이면 다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부는 안 팔고 묶고 끌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15cm 분이니까 이제 대명석구 컵분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큰 거예요 얘를 대품으로 키우면은 아 근사합니다 아주 대품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기회되면은 찍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어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보니 아 펠리컨 요요요요요요요요요 펠리컨 얘가 이제 한송이 핀 거가 있는데 이거 그 한송이 핀 거라도 괜찮으시면은 문자 주세요 이거 제가 조금 어 근데 얘는 이제 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날 때부터 한 대 한송이 나온 건데 얘 향기 지금 굿이에요 필요하시면 문자 주세요 제가 이거 하나 빼놓은 거 있으니까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뿅 하겠습니다 뿅